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시죠. 갈 테마 가라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주신 갈 테마, 만도였죠. 먼저 중간 점검 받겠습니다.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만도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오늘 조금 핫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죠, 만도. 만도가 가장 큰 대장주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한 완성차 성장에 대한 부분, 재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확대가 만도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될 건데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을 조금 상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까지? 우선은 6만 원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6만 원으로 목표가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이제 시작했다라는 관점,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도부터 살펴봤는데요. 만도와 연관돼 있는 테마주 첫 번째 테마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갈 테마, 자율주행 테마 여전히 강합니다. 애플이 테슬라식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후공정 장비를 맡길 거라는 이것도 소문입니다만 같이 애플과 관련주가 오늘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이 애플이 테슬라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선은 자율주행의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 세 개에 대한 장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라이더 장비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이제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약간 외관상으로 조금 특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필하고자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더, 라이더에 대한 고가에 대한 장비 대신에 고성능 카메라로 전환을 해서 카메라로 여러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정밀 맵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카메라랑 연결해서 레이다까지 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 4 이상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뭐예요? 우선은 사실 애플카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여러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은 모베이스전자, 자화전자, 멜파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멜파스는 전일 파산 신청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모베이스전자는 사실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기술력이 좀 약한 회사이긴 합니다. 자화전자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화전자에 대한 증설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애플의 니즈로서 증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화전자에 대한 성장성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카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LG 이노텍을 1등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화전자 지금 현재 2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LG 이노텍을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와 엮여있는 게 국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시스템 OS 관련 기업들도 있을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자율주행 차의 눈에 해당되는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 특히 라이다는 고가로 인해서 테슬라는 카메라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들썩임도 요즘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투자 포인트로 볼만한 기업을 하나만 딱 꼽는다면 우선은 조금 설명은 더 추가로 드리면은 애플카 그 카메라가 이제 눈으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카가 자화전자의 애플카의 니즈를 자화전자가 흡수를 하고 그게 LG 이노텍 한마디로 LG 그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지금 MCNX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확대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플카 관련된 부분으로 자화전자 LG 이노텍이 간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에서 MCNX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애플카 관련 주로 추천드릴 종목은 MCNX입니다. 전장향 카메라 모듈 관련된 매출이 1,6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올해는 2,1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2,700억을 넘는 규모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레벨 4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랑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LG랑 약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전장산업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MCNX의 주가가 오늘 시세분출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한 9% 정도 올랐잖아요. 8%? 8% 9% 정도 올랐는데 저는 4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한 번 매수 가격을 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5만 원, 손절 가격은 4만 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X 가격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자유주행 쪽의 카메라 모듈에 좀 주목을 하셨고요. 사실 오늘 많이 기사로 검색되고 있는 쪽은 테슬라의 중앙 집중형 OS 쪽은 사실 반도체 쪽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 라인도 함께 검색해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주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악재 반영이 끝났을까? 다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쪽 자동차, 완성차 3인방과 함께 부품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 증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17만 8,500원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주가의 수급 측면에서는 기아가 많이 언급되는 듯 싶습니다. 0.39% 하락률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저점도 있고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 가지고 계세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저점을 형성하고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게 공무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알리바마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것을 하반기부터 해소를 시작함에 따라서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정상화에 대한 궤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을 현대차 기아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정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만도랑 조금 비슷한 상황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EV 차량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한마디로 테슬라 관련 주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대 미아의 시세가 가장 좋은데 종목으로 접근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백산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전혀 다른 쪽이네요. 가죽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맞아요. 이때까지 한 40여 년 동안 합성피역으로 해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에 대한 운동화 피역 이런 거에 대해서 납품을 했는데 2012년부터 해서 현대차 그룹의 합성피역을 내장제에 대한 합성피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매출에 대한 20% 정도를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전장산업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동사 같은 상황에서는 오늘 레포트도 나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흐름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대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 테슬라에 대한 납품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큰 아웃포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어떻게 보든지 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간략하게요. 백산 1만 원 추천 가격, 아 1만 천 원 추천 가격 드리고요. 목표 가격 1만 3천 원, 손절 가격 1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부근 주목하셨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분석 많죠. 운동화에도 나이키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더 주목을 하셨고요. 백산 체크해 드립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이슈앤뷰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